차라리 준하형 가족들한테 돌려보내. 뭐? 준하형 사랑한다며 엄마 옆에 묶어두고 아무 데도 못 가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? 형 보내준다고 달라지는 거 없잖아. 엄마가 못하면 나라도 형 보내줄 거야. 니가 못 알아. 돌려보내 누굴. 누구 마음대로. 니가 뭘 안다고 나서. 내가 모르는 게 뭔데? 엄마가 이렇게까지 준하형 붙잡고 늘어진 이유가 뭐냐고. 말해. 난 널 못 믿어. 말해. 다른 이유 있잖아. 죽여버릴 거야. 내 아버지 숨막혀 죽게 하고 너 이렇게 만든 최진철 그 인간 죽여버릴 거야. 자기가 한 일 후회하고 지 스스로 심장 찢으면서 저저나게 죽게 만들 거야. 꼭 그렇게 할 거야. 니가 그거 할 수 있어? 준하 사랑하냐고? 준하 생각은 안 하냐고? 준하가 선택한 인생인데 내가 왜? 준하 멀쩡한데. 니가 왜 준하를 걱정해? 너 준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니? 리허설장에서도. 형 형 준하 형. 준하 찾은 건 너야. 나 때문이 아니고 넌 때문에. 준하 못 보내. 쓸데없는 짓 하지마. 그렇게 말하고 가면 마음 편해?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한 거 나도 알아. 해보게 되잖아. 그래도 참고 해보게 되잖아. 할아버지 지켜주지 못한 건 엄마가 아니라 나야. 그러니까 내가 해. 그래. 네가 해. 그래. 동주야. 네가 해. 그러라고. 그때까지 최진철 아들 엄마가 붙잡고 있는 거야. 준하한테 지은 죄는 엄마가 벌 받을게. ilos아. 우리지은. 우리지은야. 우리에게KO가 우리에게 영 bess이. 우리에게 교역의 교역이 왜냐하면 이 cash고 here for our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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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, 마루야. 왜 이러세요? 이놈의 새끼, 이놈의 새끼, 이놈의 새끼야. 할머니 왜 이러세요? 이놈의 새끼야. 할머니. 그리여. 내가 네 헬미야, 헬미다. 아유, 내 새끼. 어떻게, 내 새끼가 어떻게 이렇게. 아유, 마, 마, 마루야. 마루야, 마루야.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할머니, 진정하시고. 이제는, 이제는 못 간다. 못 가. 못 가, 못 가. 할머니, 사람은 잘못 보셨나 본데요. 내 이름이 황순구민지 어찌 안겨? 내 새끼도 아닌데 황순구민을 어찌 안겨? 이 나쁜 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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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. 천천히 가, 인마. 나비야, 천천히 가. 할머니. 그리야, 그리야. 어이, 집이로 가자. 애비가. 네 애비같이 달려. 나 안 가요. 네? 나 집에 안 간다고요. 마루야. 공마루 죽었어요. 뭐, 뭐요? 공마루 죽었어요. 그렇게 알고 살라고요. 이 놈아. 난 그렇게 살아요. 할머니, 아버지. 내 가족 다 죽었다 생각하고 산다고요. 바루야. 할머니는 아니잖아. 내가 왜 나왔는지. 할머니. 나 그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 안 돌아갈래. 할머니하고 아버지 떠나 사니까 내가 미워할 일도 없고 내가, 내가 살 것 같아. 그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집에서 나오니까 내가 할머니 새끼가 살 것 같다고 할머니. 나 끌고 가도 다시 나올 거야. 나 알지. 고집 센 거. 못돼 처먹은 거. 바루야. 내 어머니가 생겼어. 네? 내 동생도 생겼고. 예전처럼 지긋지긋하던 가족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다고. 그러니까 나 안 돌아가. 나 못 돌아가. 한디야. 한디야. 애비가. 네 애비가 눈빠지게 너만 지달려.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. 그런 사람이 왜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그런 집에 돌아가서 매일매일 도망치고 싶은 기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굴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냐고. 할머니. 나 좀 행복하면 안 돼. 할머니 새끼 분마루. 좀 행복하게 살기 좀. 모른 척. 어? 잊어버리고. 어? 그냥 나 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기 잊어달라고. 제발. 한디야. 그러면 네 애비가 죽어. 그럼 나는. 아니 그럼 나는. 마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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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아! 마리아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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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우리야! 미안! 많이 기다렸지? 어! 많이 기다렸어! 어? 우리야! 너 눈 빨개! 어? 아! 졸려서 하품했어! 졸려! 아! 하품했구나! 아! 아! 그 무서운 아줌마는? 갔어! 차동주도 괜찮아! 그러니까 걱정 말고 집에 가자! 휴! 갔구나! 잘됐다! 아! 우리야! 이거 봐! 내가 무서운 아줌마 가라고! 가! 안 있었어! 어? 아빠 글씨! 언제 배웠어? 내가 그렇게 공부하래도 안 하더니만! 차동주씨가 가르쳐줬어! 물고기 이름! 말 안 들으면 이름 적어야 돼! 가나다라 마바사자타파하! 물고기 이름이 가나다라야? 어! 거꾸로도 해! 근데 뒤뜨뒤뜨뒤 늦게 해! 하! 파! 다! 카! 막 이렇게 이렇게 해! 차동주가 물고기 이름을 가나다라로 지었어? 막 거꾸로도 하고? 아! 아니! 막 거꾸로는 못해! 천천히 거꾸로 해! 우리야! 차동주씨! 진짜 바보다? 진짜 진짜로 착해! 바보 같아! 이상하네? 기억 못한댔는데? 어? 어? 아니야! 그래! 오늘 보니까 차동주 나쁜 개미똥 아니고 바보 같아! 바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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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빨랑빨랑 뛰어가자! 어머니 보고싶다! 준비! 준비! 딱! 어머니! 아 못 살아 정말! 아! 엄마! 신혜야! 여기가 검사실이야? 지금 또끼 훈련시켜? 이런 아저씨를 내가 어떻게 찾아! 일어나! 마루 봤어 신혜야! 네 새끼 봤다고? 알았으니까 일어나! 검사 결과만 숨기면 뭘 해! 딱 봐도 치매인데! 네 새끼 마루 봤다고 이냐나! 마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집 나가게 생겼어! 걔 앞에서는 절대 티 내지 마! 엄마 치매인거 알면 걔가 그 집에 붙어있을 것 같아!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좀 마! 아니다! 그냥 입 꾹 다물고 살아! 나와! 아! 아! 뭐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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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